현재 공동선두의 강정현 선수고요 세홀 연속 버디 이후의 파3 16번 홀입니다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7미터 벙커를 넘겨서 오 그대로 들어갔어요 강정현 홀인원이 나옵니다 점프투어에서 홀인원을 또 보게 되는데요 똑바로 멀리 치는 게 중요하죠 강정현 선수 정말 이 멋진 홀인원 탄도도 좋았고요 이번의 바운드 이후에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홀인원을 하면 저렇게 핀을 보고 절을 하는 그런 새로운 룰이 생겼더라고요 축하합니다 홀인원 그러면서 단숨에 손두로 올라가 Nom 사무스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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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